. 아니 이거 진짜 안잡혀. 쥬니! 혜연이! 기득기득 보는 파티! 개졸시! ASMR이야! ASMR! 하나 둘 셋! 와우! 자, 먼저 카드를 뒤집어. 파란색 하나가 나왔잖아? 그러면 이 고양이 집게 발툭으로 너무 귀엽다. 하나를 이렇게 아주 살며시 방금 아주 살며시가 아니고 막 뒤적뒤적 가져왔는데? 혜연이야! 막 뒤적뒤적 가져왔는데? 처럼하면 안되고 왜냐면 여기서 갑자기 개가 우와! 하거든. 개가 어떻게 한다고? 우와! 나도 어떻게 한다고? 개가 갑자기 물량을 달려들거야. 그 사람이 지는거지. 핸더ード! 오케이! 알겠어! 나부터 갈게! 정말 무섭잖아! 얼굴이 약간 나뚜 보는 소리가 툭툭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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툭툭툭툺툭 sterošt 하하하하하 떡볶이 나는 수고 파란 색깔 뿌다귀 하나 하나 하하하하하 너무 무서워 진짜 너무 무서워 빨간 색깔 하하하하 자 연습게임 연습게임 난 별로 놀래지 않아 멍멍이 쳐다보기 멍멍이 쳐다보기 눈 마주치기 출발 어릇고 아 내게 멍멍이 쳐다보기 아 아 아 아 하 진짜 안집혀 진짜 쓴맛힌 왜 맨날 나한테만 이러냐고 나 진짜 마시네 1대0 아직 한반밖에 안했어 아 진짜 너무 무섭다 아 침 나와 나는 너무 무서워 하지마 하지마 아 이거 재밌구나 와 됐어 되게 됐어 와 됐어 아무리 가라앉히 아 하나야 빨간색 하나 이제 너가 겁쟁이 왜 너한테 오지래 친구들 친구들 너무 무서워 진짜 너무 무서워 너 줬어 나 이거 줬어? 안돼 둘 중에 하나 이거 강도 몇이야? 강도 최대로 높였어 할 수 있어 안돼 어제 양을 새로 갈았어요 진짜 찌릿찌릿 친구들 정말 찌릿찌릿 난 2번 2번 과연 아 나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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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화이팅 아 너 손가락 대신 고양이 손가락으로 뭐가 제일 안 아파? 어느 손가락이 다 아퍼 자 2번 엄지 젤 아플걸 아하하하 external 제대로 벤트시고요 잠깐 잠깐 잠깐ster 그만 아 근데 이거는 이빨 뽑는 거 같아 정말 정말정말 잠깐만 세상에 이 제거로 은행 다이어트 안 만나 안 돼 안 돼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한 생 tremendously 자 재밌는 게임으로 종종 촬영 안녕 사람이 저기 못 carries 이게 내가 봤을때 이 판을 움직이면 안되는 것 같아요 화이팅 사운드! 다음 사운드 대로 재밌는 게임으로 종종사운드! 안녕! 진짜 못할 수 있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땐 이 판을 움직이면 안 되는 거 같아 판이 약간 두 개가 감지되면 으악! 봐봐 이거 조금만 뒤적뒤적거리고 이렇게 되는 거 이빨이 떨릴 거 같아 이게 그러다 이제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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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차에 목격했어 어우 진짜 무섭다 그게... 너 복불복이지?